Q. 무슨 뜻인지 알아? 음... 저는... 따뜻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MC의 홍준용이라고 합니다. 아, QM입니다. 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열등감을 만들었는데 내가 지금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왜 내 이름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지 않지? 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앨범을 안 내고 싶지 않아요. 첫 번째, 돈이 든다. 두 번째, 시간과 노력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그건 낭비다. 낭비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앨범을 만드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에요. 뭐, 인맥이 없다. 뭐, 홍보를 못한다. 저는 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앨범 내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저 혼자 한 건 아니죠.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이루어낸 거지만 그거를 앨범을 기획하는 거 그리고 똑똑하게 행동해서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아티스트라고 생각한다면 앨범, 본인의 앨범을 멋있게 준비해서 증명하세요. TV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TV에서 본인이 일찍 떨어졌다 하더라도 혹은 거기에서 좋은 성과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앨범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앨범이 너무 없어서 그 말씀을 하고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본인이 랩을 잘하는데 못뜨는 게 아니라 그냥 아직 랩을 못하는 겁니다. 앨범 만드는 것도 랩을 잘하는 거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혹시 뭐, 화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도 처음에 할 때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감사하리나라고 말하고 열심히 앨범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저는 제가 저평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을 만큼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 더 나아갈 단계가 있어서 솔직히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진짜 아티스트가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다면 제가 저평가 받고 화가 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성공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지금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걸로 돈을 벌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하고 충분히 행복한데 성공이라는 말이 원래 소수만 해서 붙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모두가 성공을 하면 더 성공에 대한 지준은 더 높아질 거고 환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도 돈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벌고 싶다고 했을 때 천만 원을 버는 사람한테 또 열등감을 느끼고 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평생 성공 못하고 방금 제가 저평가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과 동시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저평가에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실제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정진하고 저는 아직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정진하고 더 나아가서 나은 아티스트가 되고 그때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지금은 그렇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평가 받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국이 힙합을 아는 게 아니라 쇼미더머니라는 대체를 아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힙합씬의 파이는 더 줄어들 거고 그러면 제 생각에 진짜 이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만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바꾸려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건 저는 모르겠고요. 제가 더 잘해서 제가 더 좋은 앨범을 해서 제가 더 낼 수 있는 목소리가 많아질 때 행동을 취할 거라고 저는 약속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저를 가짜라고 하고 도우를 던져도 좋습니다. 일단 다시 얘기하자면 화나 형 화나라는 아티스트에 일단 제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고 왜냐면 물론 디나 화나 형 혼자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음악을 들었을 때 교복이 떠오르는 아티스트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들었던 음악이 많아서 근데 제가 랩을 하다가 그만뒀었는데 한국판 믹스테잎을 냈을 때 빌스텍스 형님이랑 키비 형님이 도와주셨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지만 매일 엄청 돌려가지고 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고 처음 한 게 화나가 전화와서 어글리전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글리전션을 한 게 제가 공연을 6년만에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6년만에 여기서 첫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바라를 하고 그리고 뭐 여기서 수많은 그런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많이 했으니까 피처링도 많이 왔지만 일단 제 생일 첫 번째 앨범인 나즈카의 쇼케이스도 여기서 했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든 아이진도 드로우라는 앨범의 쇼케이스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는 평생 남을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간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지만 이 공간을 유지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형도 되게 오래 하셨는데 다른 아티스트들도 뭔가 하나형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하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 힘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이 공간이 없어지고 나면 좀 더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던 아는 아마추어 래퍼들이나 아니면 인정을 받기 위한 래퍼들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분명히 그네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어글리정션 바라사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주변 래퍼들도 나가고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잘되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인정의 장이기도 하죠. 왜 인정의 장이냐 하면 오늘은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촬영이고 네 명이 저희 보석집 인원이 모여서 찍었지만 결국에 하나형이 불러줘서 쓴 네 명이 저는 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실제로 잘된 사람도 많고 그러면 어쨌든 하나는 아티스트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보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짐을 증명하는 장소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너무 아쉽지만 뭐 나중에 어글리정션이라는 이름을 또 부활시킬 수 있겠죠. 뭐 제가 됐든 누가 됐든 이 공간 그것만이 아니라도 그 이름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시기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음악을 들어주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뭐 저는 대중가수가 목표긴 한데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뭐 여기 커뮤니티 이용하는 대단하다 그래서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QM 을 누가 듣냐고 했을 때 좀 열받긴 했거든요. 그래도 어 뭔가 공간을 찾아와주시고 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언더그라운드 팬 지지자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분들이 언더그라운드 팬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항상 감사드려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는 뭔가 사치를 포기하고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와티스트의 CD를 사고 그리고 잘 들었다고 이야기해주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나도 큰 의미고 그래서 일단 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저를 싫어하시고 이 문화를 싫어하시더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모르지 않잖아요. 있는 걸 알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뻔한 얘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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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